요한복음 2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개적으로 첫째 날에 침내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침내인 요한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와 시간을 보내셨고 또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빌립을 만나셨고 빌립이 데리고 온 나다하나에를 만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날은 사실 셋째 날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셋째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이 지구상에 육지와 바다가 있게 하시고 각종 채소들과 열매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건 역시 셋째 날이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호세아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오.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미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찍고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며 이스라엘을 살리실 그 이틀 2000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셋째 날에 천년왕국에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세시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공적활동을 시작하신 이 셋째 날은 혼인식에 초대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즐겁고 기쁜 혼인식에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천국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날에 즐겁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셋째 날,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혼당한 아내의 상태로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내 가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망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유대인들은 통치자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셋째 날은 영광과 기쁨과 생명과 부활의 날입니다.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이것은 셋째 날에 세워지게 되는 천년왕국에서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심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도두는 빵을 주심이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더라. 자 그런데 이 카나의 혼인식에서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애원되었고 조상 때부터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종교에 묶여서 영적 소경이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에만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포도주는 영어로 와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모두가 다 발효된 알코올성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3절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자신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리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것을 개시를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지식까지 이미 받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혼인잔치에서 초대받은 손님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마리아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나서서 염려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그분이 모르는 것처럼 기뜸해 주는 것도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또 주 하나님께 다윗의 보자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좀 손을 써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좀 나타내 보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것은 침내인 요한의 부르지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간 마리아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좀 손 좀 써보세요?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의 형제들 역시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주의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를 어찌어찌 하라고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하미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과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다음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혼수를 놓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인 마리아는 곤욕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여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 대해 로마 카톨릭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라니 천사들의 여왕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보고 여인이라니 이렇게 이들은 항의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마리아 우상 숭배가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한낱 인간이며 한 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에게 여인이여라고 부르신 것은 결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러한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달라서 어머니든 할머니든 친족관계나 사회계층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자는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호칭이 오히려 인간적인 존경심과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친인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 깊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의 마리아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로마의 압재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유대인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땐 항상 죽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나의 때 또는 그의 때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의 형제들이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라고 예수님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유대인 무리들을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죽게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그의 때 8장 28절에서 그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27절에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시간을 나의 때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그의 때라고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로 가시기 직전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 그의 때, 그때, 이 시간, 그 시간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를 말하며 수치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순정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인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분을 사람의 의지대로 함부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셨지만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들여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인 마리아가 사람의 뜻대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행하도록 압박을 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피 흘릴 때가 안 되었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포도주가 없으니 그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피를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리아가 다 이해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책망이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전혀 내세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종들에게 마리아는 지시합니다. 이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카톨릭이 우상으로 떠마뜨는 성모 마리아였다면 순종은커녕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사제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이 구절을 반드시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이 구절을 그냥 없는 구절 취급합니다. 한 번은 카톨릭 신자에게 러크맘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마리아를 믿습니까? 그 신자는 물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성경에서 마리아가 한 말도 믿고 순종하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 물론 그래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도 그 사람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에 그 카톨릭 신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껍버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몇 마디밖에 되지 않은 간단한 말이지만 주의 모친 마리아가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참으로 위대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매트 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여섯 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기적을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종들에게 통을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종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종들이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수행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지시하신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분명하시고 자상하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명하고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걸 원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기적을 향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이 보통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물통에 물을 담습니다. 담으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 더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통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차게 담습니다. 물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부터 물통에 채우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포도주 즉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들에게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준비된 물통은 여섯 개였습니다. 여섯은 종종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여섯째 날에 지어졌습니다. 인간이 안식하려면은 엿새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이렇게 여섯은 인간의 수고와도 관련이 됩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엿새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엿새 동안 그 도피절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인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 성읍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 성읍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의 이 수고가 끝나면은 인간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텅 빈 물통 여섯 개라면은 죄로 인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말씀의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그 통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통을 물로 채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통들은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물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그들이 받았던 물침내 역시 정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통에 물을 가득 채운 이 물은 유대인의 정결의식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6개의 통들은 각기 2, 3매트레타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1매트레타는 약 3갤런쯤 되는 양입니다. 그 통의 크기가 3매트레타였다고 하니까 27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로 6개를 가득 채우면은 162갤런쯤 됩니다. 이만한 양의 와인이라면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군대를 전부 다 고라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 와인이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였다면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반성경적인 일을 하신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박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는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하도다. 너도 마시고 내 포피가 드러나게 하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해냄이 내 영광 위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이 혼인식에서 162갤런의 와인, 포도주를 만들어내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사실 아주 기막히게 맛좋은 포도즙, 포도주스였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뜻하는 와인은 흔히 포도즙을 말합니다. 성경의 용어는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해줍니다. 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카톨릭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포도주의 기적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뭘 이렇게 하면서 발효된 알코올 포도, 알코올성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이들은 발효된 포도주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라면 뭐든지 다 마셔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던 포도주는 새 포도주였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새 포도주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말 그대로 새, 뉴, 새로운 것입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새 포도즙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잔이라면 이것은 발효되지 않은 싱싱한 포도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기름진 밀알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신명기 32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신 포도즙을 순수한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찬에서 새 언약의 피를 발효된 포도주일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포도에서 난 것,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손에 들고 계신 포도 열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에는 포도 열매가 있었고 그것을 잔에 대고 즙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 즉 바로 새 포도주, 즉 신선한 포도즙을 말합니다. 포도성이에서 막 짜낸 것을 새 포도주로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이사야 65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성이를 들고 그 즙을 잔에다 짜주시는 장면이 과장된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40장에서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를 보시면 됩니다. 포도송이를 손으로 짜서 잔에다 즙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40장 11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발효된 포도주는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잠원 23장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을 뿐입니다. 개혁 한글판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14절에 포도의 순수한 피라는 이 구절을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지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NIV는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The forming blood of grape이라고 말해서 포도에 거품이 이는 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효가 너무나 잘 되어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 정도의 포도주가 되었다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주를 정말로 즐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새 포도주로 예표되었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리면서 바로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